시작됐어? 시작됐어? 방송 예정됩니다 어! 된다! 됐다! 빠르시군요 역시 가깝지! 땡큐! 아 저희 인사 먼저 아 나왔다! 저희 인사 먼저 드릴게요 좀 더 들어오고 그럼 저희 인사 먼저 드릴게요 벌써 많이 들어왔다 인사 먼저 드릴까요? 17,000개 인사 드리겠습니다 1,2,3 안녕하세요 이기슈입니다 저희 이번에 인기가요에서 트리플 크롬 이거 크롬? 크롬? 진짜 막주 막일까지 1위를 선물해 주셨어요 이번주는 이번주 정말 정말 믿기지 않는 주였어요 보내기 싫다 보내기 싫다 정말 한 달 동안 한 달 가까이 저희에게 오늘도 그렇고 정말 너무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정말 과분한 사랑인거 항상 알고 더 열심히 하려고 저희 활동하면서 정말 열심히 열심히 으쌰으쌰 노력했거든요 저희 멤버들끼리도 그만큼 이 마음이 여러분께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팬분들 저희 항상 사은옥 할 때나 사은옥이나 저희랑 함께 맨날 와주셨잖아요 진짜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진짜 힘내서 항상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든든했어요 맞아요 고마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4주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좀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작아 사실 저희는 아직 이렇게 믿기지 않는데 여러분들께서 항상 저희 응원해주시고 항상 잊지도 않냐고 해주시고 맞죠 그래서 정말 정말 감사했어요 진짜 감사했어요 진짜 감사한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에요 I love you 진짜 감사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좋아요 예뻐 예뻐 유진 나빠까지 수고했어 우리 팬분들이 더 수고했어요 정말 정말 저희가 팬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4주를 해도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4주 못합니다 아주 못합니다 진짜 빨리 지나갔어 맞아 진짜 빨리 지나갔어 나 뭔가 담고 싶었는데 정신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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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왔어 어? 브이라이브 하고 있잖아 새로운 것도 많았고 팬 여러분들은 저희를 다 담으셨나요? 우리 4주 하면서 처음으로 브이라이브 했어요 2주 찼때? 3주 찼때? 2주 찼때 처음 했던 것도 2옷 입고 했었었는데 그쵸 맞아 그러네 맞아요 조금 바뀌었어요 작장이 예쁘죠? 예쁘다고 해주실 거라고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쿨룩으로 오늘 막방을 장식하게 됐는데 날짜예요 맞다 저희가 막방이어서 뭔가 조금이라도 재밌게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안무를 바꿨는데 보셨나요 혹시? 저희 이걸로 정했었잖아요 이거 우리 싸인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딱 하고 원래 딱 음소초를 해야되는데 딱 속았지? 두 분까지 이렇게 했어요 이게 저희 비밀 암호니까 우리 팬분들이 있잖아 맞아 진짜 이렇게 생방할때도 다른 팬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걸로 저희 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따로 알 수 있죠 따로 알 수 있죠 너무 귀여워 너무 잘 보여요 너무 귀여우세요 멀리서 이러고 계시는데 막 이렇게 제가 무대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저희 팬분들이 이렇게 한자리 계셨는데 거기서 막 이러고 계신 거예요 진짜 귀여우셨어요 오늘은 생방 때 뒤에서 막 이렇게 춤을 추시는데 바지 진짜 드셨어요 너무 귀여우실 수가 너무 귀여웠어요 너무 신났어요 진짜 말도 안 돼 막방이어서 진짜 1위 한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제가 트리플크라운드 한 것도 너무 그리고 사실 막방인데 1위 한 게 맞아요 저는 정말 절대 잊지 못했어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큰 선물 저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제 또 이제 다음 활동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예지언니 다음 활동에는 머리풀고 활동해달라고 하시네요 아 머리풀고요 기대해주세요 기다려주실 거죠 정말 항상 느끼는 건데 이렇게 드라이브 하고 있으면 여러 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저희 응원해주시고 저희 응원해주시고 예뻐요 응원해 이런 거 보면 진짜 너무 신기하고 저희가 벌써 4주 전에 첫 방송을 했을 때 긴장돼서 여러분께 모습을 보이는 게 엊그제 같은데 저희 첫 활동 때부터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주시고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정말 저희 이거 잊지 않고 또 저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아까 말했듯이 그거로 힘을 내서 더 멋있게 니나 말대로 돌아올 테니까 저희 잊지 잊지 마시고 그럼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잊지는 여러분을 잊지 않아요 잊지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잊지 진짜 좋다 계속 잊지 잊지 뭔가 이렇게 입에 딱 붙죠 잊지 잊지는 다 잊지 여러분들도 잊지 잊지 이제 그렇게 해주세요 이제 프로 다 됐지 프로 다 됐지 잊지 여러분들 다 보니 잊지 저희 뭐 할 거냐고요 저희 잠깐 잠깐 동안 오늘 네 오늘 이제 오늘 활동 끝나는 기념으로 저희끼리 멤버들끼리 수고했다고 하셨다 그리고 다시 열심히 연습하지 않을까 하신다 여러분들에게 멋지게 짠! 나타난다면 오고 싶을 거래 근데 우리도 계속 보고 싶을 거예요 우리 계속 저희 유튜브 채널도 있고 이렇게 블 라이드도 있고 저희 계속 볼 수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막 데뷔했잖아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날들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께 정말 이 모습도 보여드리고 저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다른 모습도 보여드리고 아마 감당 못 하실 거예요 다음 활동 때 유나를 기대해주세요 감당하는? 저희 유나 감당하는? 이렇게 또 브이라이드도 했는데 음식 얘기 안 할 수 없죠 뭐 먹었냐고 물어보시네 빵은 이런 거 얘기해도 되겠죠? 인기가 매점이 다시 생겼습니다 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샌드위치 먹었어요 계란 샌드위치랑 돈까스 샌드위치 진짜 맛있어 저희가 한번 맛을 보고 왔어요 마지막 방송 기념으로 맞아 뭐 봐야지 마지막 방송이에요 달라달라가 인기가 올라와요 인기가 올라와요 스윙크로우면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기분 좋게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마무리했어요 진짜 기분 좋게 마무리했어요 정말 오늘은 뭔가 감회가 새롭네요 트리플 반하게 된 것도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진짜로 진짜로 아시죠 여러분 그렇군요 이렇게 말을 하시네요 오늘은 진짜 감사하다고 전하려고 V LIVE 켰어요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서 함께 해주세요 하나 해주고요 군생활 활력소 저희가 군생활 활력소시네요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마세요 건강하게 건강하게 화이팅 감사합니다 사랑의 총알 마구마구 손키스 마구마구 사랑의 총알 사랑의 총알 사랑의 총알로 마무리할까요? 그래요? 나에게 전화를 좋아해요 워크러시하게 인사를 감사합니다 하면서 쓸게요 감사합니다 혹시? 약간 죄송한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 해볼까요? 같이 스타드로 써봐요 우리 오케이요 지금까지 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의 총알 빨리 써 사랑합니다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